한 주간에 알아야 할 카톨릭 지식과 상식을 픽해서 알려드리는 카톨릭 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주일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잖아요.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같이 한꺼번에 기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 대축일이 지나고 나서 바스카 축제 기간으로 50여 일 동안을 쭉 바스카 축제 기간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시 해석하면서 하나하나의 사건들, 개별적인 사건들을 기념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주님 승천, 성령 강림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기념하기 시작하죠. 그게 아마 4세기 말경부터 그렇게 물론 초세기경부터 그렇게 기념을 해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세분화해서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기념하기 시작한 건 4세기 말경부터인 것 같고요. 그러한 기록이 5세기 초부터 해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생에서는 바스카 축제 기간 중 40일째 되는 날에 주님 승천 대축일을 기념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40일이라고 하니까 부활 대축일부터 40일까지 하면 부활 제6주간 목요일쯤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일날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목적인 배려로, 사목적인 선익을 위해서 부활 제7주일로 옮겨서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임 승천 대축일을 지내면서 이 날을 왜 지내는지, 이 날의 의미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뽑아왔는데요. 먼저 마르코 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셔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안에서의 오른쪽, 하느님 오른쪽이라는 뜻은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셨다가 다시 그런 인간적인 어떤 면모를, 존재 방식을 내려놓으시고 원래 당신의 모습대로 하느님의 영광으로 다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당신 참여하신다. 이런 의미를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가 조금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루카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복을 먼저 해주시고 떠나기 전에 먼저 강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 저는 좀 특이하게 와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라고 나오거든요. 역시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신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아쉬움을 가지고 누군가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승천의 의미는 처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을 때 그렇게 제자들과 이별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예수님과 헤어지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시지만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의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더군다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그날 미사를 들으시면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를 들으시면 그날 감사송에 이 승천 대축일의 의미가 잘 담겨져 있어요. 감사송에서 일부를 제가 좀 뽑아왔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떠나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신 당신의 영광과 권위를 권능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하느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우리를 미리 앞서서 가심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하늘로라로 올라가기 위해서 당신께서 먼저 가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승천을 기다리면서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